음악 대구 한의대학교에서 교육성과 박람회와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한의대학교는 최근 기린체육관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산업체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 실습과 산업체와 지역사회의 수요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을 위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에 참여한 학생들의 우수 성과와 시제품을 전시하는 2020학년도 OLE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고 대구 한의대 링크사업단과 현장 실습 지원센터가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현장 실습 수기와 캡스톤 디자인 시제품 등 30여 점의 우수 성과를 전시해 교내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현장 실습 350여 명, 캡스톤 디자인 213팀이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예정인 가운데 현장 실습 61명, 캡스톤 디자인 63팀이 이번 경진대회에 참여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학기에는 EOLE 경진대회 UCC 공모전으로 진행하였고 현장 실습과 캡스톤 디자인 이수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캡스톤 디자인 공모전 7팀, 현장 실습 수기 공모전 7명을 시상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공모전에서 최후 수상을 받은 패키지팀의 김서은 학생은 반려동물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수강하며 팀원들과 반려동물 식품 개발을 목표로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하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 보람이 있었는데 최후 수상까지 받게 되어 뿌듯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희열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실습 수기 공모전에서 최후 수상을 받은 홍지예 학생은 학교 내 프로젝트를 뛰어넘는 실물을 경험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고 진로를 재설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 한의대학교 플러스 산학연계 교육과정 우수 사례로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 취업한 김푸름, 가라모브네이처를 창업한 오성음무에 다수의 졸업생들 사례를 전시해 재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한 조성재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참여해준 교내 구성원들과 학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현장실습과 캡스톤 디자인 등 다양한 산학연계 교육과정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도민방송 임채환이었습니다. 경북 도민방송 manifestations 경북 도민방송 경북 도민